월드컵 때까지 리그 안녕 사라지 follow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내 얼굴은 안 그려주신 이유가 뭐요? 내가 밀렌코비치보다 명성이 딸린다는 겁니까? 내가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세리에 짬밥이 얼만데... 아니 시끄럽고 쟤는 월드컵 나가고 너는 못 나가잖아. 하지만 모이스, 그것은 니네 국가대표팀의 잘못이니까. 나를 원망하진 말게. 월드컵 이후에 활약하면 그땐 그려주마.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정신 차리고, 2026년엔 꼭 참석하길 바랍니다. 월드컵 대회 뵙겠습니다.